오늘은 진지하게 모순이라는 단어를 형상화하면 어떤 인간이 등장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집이 못 살고 머리에 똥만 들었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고 미래는 없는 여자들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고 가시죠.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그 일을 하는 한국 여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남자 이 시옷 비음년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게질깐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쥐어주는 남성들을 욕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지의제 숙주다 한남 없는 세상 이 편한 세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책녀들의 모습. 남자들이 욕구가 없었으면 서울역 굴다리 아래에서 한 푼만 줍쇼라고 빌빌거리고 있었을 여자들이 한남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말하는 저 꼬라지가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의 욕구에 기생해서 빌어먹는 주제의 그녀들은 왜 남성을 욕할까요. 한남들 지읍 같아서 채팅어플로 낳고 있어요. 이딴 거 할 시간 많은 거 맞고요 스스하려고 먼 길 와서 기다리는 거 보면 등신 같네요. 라는 시간이 많은 화류계 여성도 있습니다. 얼굴 상판 생긴 게 별로라 연가세일에도 팔리지도 않는지 넘치는 시간을 남성들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국여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저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한다고 응원하는 책녀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형상이 된다면 한국여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남은 과학이다 이제 남자친구에게 공짜로 다리는 그만 벌려줘야 함. 한남들 여자 사귀는 거 그냥 스스하려고 하는 거임 애비터진 한남들. 이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과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주장하는 한국여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데 관계할 때 공짜로 벌리는 게 억울했는지 화가 잔뜩 많이 나버린 우리 한국여자.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공감하는 여성들의 공짜로 스스하는 게 싫다는 발언들. 진지하게 우리 책녀들은 한남이랑 사귀는 언니들 정신 차리라고. 화대값 안 주고 꽁스스하려고 사귀는데 뭐하러 만나주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돈 안 주면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 여성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화류계 여성들이 작성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 마인드들이 일반 여성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남자랑 관계하면 여자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유 토론해볼 여자였어? 라는 이 글은 가장 최근 2024년 9월 달에 작성되었죠. 하지만 이 글은 여성시대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커뮤니티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오는 글이고 실제로 2021년도에 가장 처음 올라온 글이 지금 현 시점까지 수백 수천 번 다시 똑같은 글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의 요지는 더치페이 관계가 가성비 좔좔 넘치는 단어들을 탄생시켰다라는 내용이고 데이트 통장은 한국 여자에게 이기적인 계산법이다. 라면서 여성은 절대로 남성에게 공짜로 벌리면 안 되고 돈 받고 벌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똑같은 글이 여성시대를 비롯한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 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한국 여자의 마인드나 책녀들의 마인드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귄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상양혼을 위해 남자를 사귀는 여자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이 미운 모순을 견뎌내고 다리를 꾹 참고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녀들의 목표는 여러분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 지갑지 팍벌 회사 월급 연봉 부모님 연금 노후 자금이 목표일 뿐이죠. 한국 여자들은 필연적으로 남성에게 기생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남성을 미워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 모든 모순을 견뎌내야지만 한국 여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듯이